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T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종렬입니다. 금일은 10월 16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1시 5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 살펴보실 종목은요. 두산인프라코어라는 기업이고요. 종목 코드번호는 042670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전일 공모를 한다는 그런 공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확인을 좀 도와드릴게요. 채무중권을 공시를 한 건데요. 일단은 무기명식 입건부 무보증 사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공시를 한 겁니다. 사채 발행 목적은 부채 차환에 따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공모 희망 금리는 3.9%에서 4.9%로 청약 기일은 오늘 27일입니다. 오늘 이번 달 27일로. 이렇게 금액이 1300억 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도 작지도 않는 그런 금액으로 무보증 사채를 발행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가가 조금 관련된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 사실 시장에서 조금 시장 자체가 뉴욕 증시라든가 글로벌 증시 자체가 지금 낙폭이 좀 확대되면서 전일 해외 증시가 이렇게 대부분 좀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었죠. 낙폭을 좀 확대하고 개파락이 나온 다음에 이제 좀 회복하는 모습으로 마무리하긴 했는데 부영책이 안 나올 것이라는 그런 실망감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지수 자체가 시장 자체가 눌렸다가 이렇게 부영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좀 회복이 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갭 하락한 부분이 회복이 되면서 낙폭을 대부분 최근에 낙폭을 좀 만회하지 않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도 조정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두산인프라코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전환사체, 이런 무보증 사체를 발행을 하면서 주가가 좀 출렁거리는 것에 영향이 없진 않겠죠. 없진 않겠지만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라는 부분들. 그동안 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에는 사모체 조달에만 의존을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공모회사체 발행을 진행을 한다는 부분들이 오히려 회사의 신용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BBB거든요. 지금 신용도 자체가 BBB인데 자 BBB, BBB인데도 불구를 하고 기존까지는 사모체 조달에 의존을 해왔는데 이제는 공모를 한다는 것 자체가 두산그룹이 재무개선안을 자구안을 이행을 하면서 여기에 따른 두산인프라코 지분 매각을 추진하면서 따라서 회사의 신용도가 상승이나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를 하면서 이번에 공모회사체에 발행을 한다라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그런 포석이 좀 깔려있다는 의식이 좀 되면서 오히려 주가가 추후에 상승할 가능성도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와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10월 16일 기준으로 11시 기준 기사가 나왔는데 외국계 순매수에서 두산인프라코가 잔고 증가가 됐다는 부분들이 기사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저런 순매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가가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다는 부분들 오히려 이런 공모체를 공시를 하면서 주가가 조정을 좀 보이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은 조금 고무적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기존에 매수하신 분들 이 종목을 좀 지켜보시고 매매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전에 이 부근까지 매수를 이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대응을 준비를 해두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전략적인 시나리오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참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시장이 굉장히 좋지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좋지가 않다라는 부분이고 최근 지금 두산인프라코를 매각을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 인수전에 참여한 인수적격 후보들은 지난 12일부터 12일부터 예비실사에 들어갔어요. 예비실사는 이제 약 4주간 진행이 돼서 이제 아마 다음 달 초, 11월 초에는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간이 좀 많이 남아있죠.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기적으로 일단 맞춰서 일단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11월 초까지, 11월 초니까 우리 10월 말쯤에 우리 10월 말쯤에 대응을 좀 잡아 보시는 것 주가가 좀 바닥이다라고 볼 수 있을 때 주가가 좀 바닥이다 볼 수 있을 때가 한 이 정도 이 정도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더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아마도 10월 말까지 이 부분에서 이렇게 등락을 좀 갈 것 같은데 이전에도 좀 등락 행보하는 움직임을 좀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등락을 보일 것 같은데 우리 10월 말까지 좀 지켜보시다가 11월 초에 우리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이제 주가가 좀 기대감으로 반등이 좀 나을 수도 있고 이제 우선 협상자들이랑 협상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매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관련 움직임이 좀 나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 위에 매수하신 분들 이때 매수하신 분들 평균 탁가가 그렇게 높지 않으신 분들은 별로 그렇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충분히 저렴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기보다는 어느 정도 행보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시기적인 이벤트들이 남아있으니까 시기적인 이벤트들로 전략을 수립을 하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저는 또 협상 대상자가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관련 뉴스들이 좀 나와주거나 하면 그때 당시에 주가 흐름을 좀 보면서 전략 시나리오를 계속 잡아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을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특징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준다고 한다면 그 해당 영상에서 또 확인을 하시는 게 그때그때 시기적절하게 제가 대응을 잡아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런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요. 일단은 매수를 밑에 매수가가 높으신 분들은 시기적으로 매수를 할 준비를 해두시고 현금을 좀 확보를 해두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서 수출이 지금 잘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실적도 좀 늘어나고 실적이 늘어나게 되면은 우리 PER이 더 이제 낮아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더 강하게 들어올 수도 있다. 라는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참고를 해보자. 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 부분에 웹사이트가 확인이 되시는데 AP 투자 연구소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게 되시면요. 홈페이지 중앙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세요. 하단 부분에 좀 내려다 보시면은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을 추천드리고 리딩을 해드린 게시판들이 확인이 되시죠. 자 10월 5일 게시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장전에는 뉴욕증시, 미국증시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9시부터는 종목 추천을 드리게 됩니다. 자 네오크레마가 현재가 9,500원 기준의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 9,785원 손절가가 9,160원 그리고 마이크로프렌드가 현재가 6,100원의 매수가를 알려드렸고 목표가 6,280원 손절가 5,8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녹십자 웰빙이 현재가 15,000원 기준으로 매수하시라고 안내를 드렸고 1차 목표가는 15,450원 손절가는 14,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추천드린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자 9시 5분쯤에 네오크레마 1차 목표가 돌파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마이크로프렌드도 9시 3분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라고 알려드리고 이렇게 녹십자 웰빙도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라고 게시판을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9시 21분에 네오크레마가 30% 상한가를 달성을 했다라는 내용도 말씀을 드렸고 정확적으로 우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종목 추천 종목들이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이렇게 정리를 자세하게 해드리면서 결과 정리를 이렇게 좀 해드리죠. 자 이렇게 해드리면서 다양하게 리딩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매일 종목을 무료로 추천드리고 리딩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